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재명 큰 소리를 뻥뻥 치더라도 이준석씨가 이런 큰 소리를 뻥뻥 치더라도 죄 없으면 나쁜 짓 안 했으면 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가면 되는 거고 언론 플레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죄를 지었으면 쫄리는 겁니다. 그건 인간이 본능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정된 게 아니니까 방송을 하는 저 역시도 혐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다뤘던 것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수사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에서 부르는 것을 두고 어떤 정치 쟁점화해서 그것을 빠져나가려고 해서 안 된다 이야기인 거죠. 이준석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온갖 뭐죠? TV방송과 라디오방송 가가지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 경찰 수사 받아 봐라 이야기죠. 가서 호텔방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김철근이 함께 여러분들 뭐죠?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했냐 안 했냐? 참군인 김성진은 이렇게 답했는데 너는 어떠냐?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뭐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 벌써 다 끝났어야 될 사건을 이렇게 뭉개다가 결국은 지금까지 온 거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야 뭉개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있겠습니까? 시침이 떼고 공소시효가 9월 9일 날 끝나는 걸로 보니까 검찰은 이재명 측이 전화도 안 받고 서면 답변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소환이 불가피합니다. 검찰은 오는 9월 6일 서울중앙지검에 나와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조사를 받으라. 서면 조사에 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상태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당사자 진술을 최대한 청취하기 위해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뭉개겠죠 뭐 뭉개가지고 뭐 조사도 받지 않고 기소했다 이렇게 아마 몰고 가겠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측은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고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한 사건은 3건으로 이 가운데 2건은 이미 서면 조사에 응했고 나머지 한 것은 준비 중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답변해놨다는 2건은 다른 기관 관할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는 무관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게 얼마나 겁난 걸 잘 알 겁니다. 다른 법에 비해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TV에 나가서 친형과 관련된 발언으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정치적 생명이 끝날 뻔했지 않습니까? 그 대법원에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농거를 갖고 이재명 후보의 무죄를 여러분들 허락함으로써 결국 대선 후보까지 나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 허락 과정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자 대법관이었던 권순일이라는 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권순일을 김만배가 9번 만났죠 대법원에서 그중에 확인된 8번이 대법관실에 직접 만난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재판글의 의혹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법조인들의 개내를 따르면 이설 수 없는 일이란 거죠. 그렇게 나와 가지고 여러분 그 다음 뭐 했습니까? 권순일이 물렁한 잠에 대전고등학교를 나오고 설법대를 나온 양반입니다. 그 다음 뭐 했죠?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가장 중심인물인 화천대유의 대주지인 김만배의 여러분들 뭘 받았습니까? 돈을 받았죠? 고문료를. 권순일 신한 아주 제가 볼 때는 가혹한 그런 수사를 받아야 될 겁니다. 현직 대법관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 가지고 재판거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 소위 대법관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등장한 거 아닙니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변호사들을 해줬다는 건데 나중에 보니까 무슨 모 그룹에서 전환사체를 받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밝혀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재명 후보는 잘 압니다. 다른 법보다도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걸리게 되면 얼마나 힘든가를 본인이 빼지게 체험한 거죠. 신형과 관련된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뭉개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다 몰아가지고 현재 윤석열 정부가 조금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뒤에서 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있겠죠. 정치판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어두운 면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여러분들 그런 소위 미래의 항로와 관련해가지고 딱 두 가지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압니다. 첫 번째는 전 정권의 불법 비리 사건 특히 이 가운데서도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강력한 의혹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가 다른 하나는 4.15 총선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치러졌던 모든 공직선거의 불법 부정에 대해서 그것을 정리할 의지가 있는가 이 두 가지 사안을 가지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미래를 우리가 충분히 가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안은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게 되면 그것을 본질을 꿰뚫고 여러분들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검찰은 예우를 차린 겁니다. 야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예우로서 사전조사 성격인 서면조사에 응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러나 답이 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9월 9일 날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6일 날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소위 허위사실 공표 이게 굉장히 가혹합니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가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되면 그게 아주 심리한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게 지금 세 건이 걸려 있습니다. 이 세 건이 첫 번째가 대선 후보 시절의 성남시 백형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 지지를 발언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입장문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관계자이고 동부그룹의 부장 출신인 김문기 정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일처장이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자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딱 잡아 뗀 겁니다. 그게 이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너무 정거가 잘 아는 사이일 거라고 볼 수 있는 정거가 많기 때문에. 다음 세 번째는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와 관련해서 보고받지 못했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감사원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함부로 바꿀 수 없다 등 지난해 국정감사 답변입니다. 여기서는 결제한 사인들이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사인들이. 그게 문제가 된 거죠. 오늘 시간 관계상 다른 것을 다 다룰 수는 없고 돌아가신 고 김문기 씨를 이재명 당대표가 모른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거는 인터넷만 뒤지게 되면 아주 많습니다. 이재명 김문기 기억 못한다는 말을 왜 의심하나 숨길 이유가 없다. 핵심 실무자였고 수차례 통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시장 당시에는 기억하지 못했다고 얘기한 건데 그걸 왜 의심하나 숨길 이유가 뭐가 있나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를 했죠. 내가 모른다. 안다의 문제도 분명히 얘기했다. 김문기 씨하고는 통화를 많이 했지만 시장할 때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고 얘기했다. 과거 해외 출장에 간 김 처장이 동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같이 갔으면 그 사람 얼굴이야 봤겠지만 하위직 실무자인데 그 사람인지 이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나 이렇게 딱 잘라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과 골프쳤다는 그런 영상도 나와 있고 이재명 실장님하고 이렇게 또 이재명 시장님하고 김문기 또 돌아가신 처장님하고 이렇게 손까지 잡으면서 이렇게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일처장이 2015년 1월 류릴랜드 출장 당시 손을 맞잡고 있는 사진을 찍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골프친가 자료도 여러 장 나왔죠. 여기 아마 돌아가신 김문기 씨 모아입니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2015년 호주 출장 당시 사진이다. 이재명 후보고 김문기 씨고 이런데 몰라? 모른단 말인가? 이런데 모른단 말인가? 몰라? 이런데 모른단 말인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또 인지수사를 한 것이 아니고 그게 당연히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니까 잔말 말고 나가서 검찰에서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한치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에서 패배하는 것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번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실수로 그들이 오판을 해가지고 사전투표 참가율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또 확진자 사전투표 같은 그런 비장의 무기도 있었기 때문에 오판을 한 거죠. 실수로 권력을 빼앗기지 않았다면 그들은 모든 불법과 비리를 다 덮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한 겁니다. 마음껏. 탈본진이라 경제성도 조작을 하고 그것만 조작했겠습니까? 별거 별거 여러분들 엊그제 말씀드렸다시피 4대강 보혜체도 다 여러분들 조작하고 아마 그들은 젊은 날부터 조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양심의 가책이 없을 겁니다. 장기 집권을 위해서라면 권력을 유지할 수가 있으면 헌법이건 법이건 공적기관이건 수사건 간에 거짓말이건 간에 모든 것을 다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586 운동권 출신과 그 언저리에 있는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아주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통치의 수단이 되고 모든 것은 권력 유지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좌익들 이름들 일관되게 하는 것이 그게 남미 좌익연, 아프리카 좌익연, 유럽 좌익연, 미국 좌익연, 한국 좌익연 간에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모든 그런 권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다 합법화하고 수단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다.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거를 조물럭거릴 수가 있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국민들은 우습게 보는 거죠. 국민들은 그냥 그야말로 바보 천치로 보는 겁니다. 네가 표를 주든 안 주든 관계없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표를 주니까 프로그램 버튼만 딱 누르면 뭡니까? 표가 팍팍 나오는데 국민을 왜 어려워합니까? 국민을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이 같은 여러분들 거짓말도 저는 아주 권언을 찾아가게 되면 두려워할 게 없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선거인데 선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까 국민들이 뭡니까? 홍길동이 던지든 아니면 인격증 함께 표를 던지든 관계 나이입니다.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선거 프로그램만 장악하고 있으면 되는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선거 프로그램만 장악하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금수완박 같은 그런 악법을 집권 마지막까지 강행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국민들의 뜻과 관계없이 종전선언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평화협정을 몰고 그렇게 한 겁니다. 왜 2018년 지방선거 얼마나 이렇게 여러분들 손을 많이 댔습니까? 더 한심한 것은 지금 여당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 같은 그런 불법과 부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공범이다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엉망진창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 세건으로 인해 가지고 검찰에 소환되는 것도 표면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소위 시원 출발지를 여러분들 추적하게 되면 그것은 국민의 투표권 참정권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만 노력을 많이 하는 것하고 진짜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하고는 그것이 구분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국민들 사이에서 지지자들 차이에서 온 마음으로 환영받고 갈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자기 자신을 자리매김하고 있다 싶다면 그러면 국가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근현대사를 통틀어서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대 공직선거에 대한 불법 부정선거 특히 선거 데이터를 제조한 그런 범죄 행위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전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여러분들 바로 만들어서 총 득표수를 후보별로 구하고 그것에 따라가지고 당락을 결정한 그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반드시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가지고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그러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묵시적 공범관계에 있었다 이런 비판과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와 같은 그런 중범죄에 대해서 주범은 물론이고 공범들이 모두 다 처벌을 받을 겁니다 이런 미국에 많은 그런 선교사들이 파송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처럼 보금을 그렇게 광범위하게 받아들인 나라가 세계사의 일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전세계 보금을 전파하는 선교사 여러분들 숫자면에서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물질적인 지원 면에서 2위 국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너무나 놀라운 그런 사건입니다 대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 민족을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이 범죄를 그만두지 않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징분하는 겁니다 이 불법과 부정을 덮고 이 불법과 부정에 여러분들 침묵하고 이런 불법과 부정을 뭡니까 자행한 자들에게 행벌과 여러분들 찡불이 가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세상이 끝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이 민족을 절대로 망하도록 그렇게 저는 두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체계역사의 인물 방식사장